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에솔입니다. 넥스트칩과 삼성스펙 6호의 1일차 마감현황 같이 살펴보고요. 1일차 상황을 좀 감안해서 2일차 예상치를 수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넥스트칩의 1일차 청약건수는 총 8만 633건이 집계됐습니다. 가온칩스의 12만 2,362건보다는 꽤 많이 낮은 수준이에요. 증거금은 총 4,069억원이 유입이 됐고요. 마찬가지로 가온칩스의 5,218억원보다는 낮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완전히 핫했던 공모주들의 1일차 데이터와 비교해서 보시면 보통 1일차에 청약건수 10만 건이 넘어갔죠. 그에 비하면 넥스트칩이 아주 핫했던 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도 1일차 증거금 규모가 아주 낮지는 않습니다. BCNC와 비슷한 수준이네요. 참여건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면 확실히 주식시장 자체를 떠난 분들이 꽤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청약건수 기준으로 적당한 인기를 보였던 공모주들과 비교해서 보면 세아 메카닉스하고 가장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청약건수 기준으로요. 그래서 아주 대단히 많은 청약자들이 몰린 공모주는 아니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1일차 데이터를 반영해서 2일차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약건수는 세아 메카닉스가 1일차 대비 2일차의 3.3배 정도 증가했더라고요. 1일차 건수가 가장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세아 메카닉스를 참고했습니다. 그러면 넥스트칩은 29만건에서 30만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균등은 안정적으로 한 주는 챙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그리고 가온칩스에는 총 31만 5,722건이 유입됐었습니다. 이 수치도 함께 봐두시고요. 그럼 이번에는 비례 경쟁률을 다시 한번 예측해볼게요. 청약 증거금이 과연 얼마나 유입이 될 것인가. 청약 한도가 비슷한 종목들 위주로 우선 뽑아봤고요. 세아 메카닉스는 1일차 데이터가 비슷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가장 좋은 기준점은 이 중에서 아무래도 가온칩스 되겠죠. 청약 증권사가 대신 증권으로 같았고 청약 한도도 큰 차이가 없으니까요. 가온칩스는 마스턴 프리미어 리치 1호와 일정이 겹쳤었는데 리치에 5.9조가 유입이 됐습니다. 물론 비례 자금이 좀 분산되기는 했겠지만 대부분은요. 가온칩스 청약 후 남는 자금을 마스턴 프리미어 리치 1호에 청약을 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물론 개중이 아닌 분들도 계시겠죠. 리치에 조금 더 비중을 둔 분들이 계시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가온칩스에 우선순위를 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요. 넥스트칩과 비슷한 청약 한도 내에서 꽤 들어올 만큼 들어온 증거금 수준이 7.64조 정도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넥스트칩은 가온칩스보다는 한도가 조금 더 높기는 하고요. 그리고 가온칩스의 가정비 청약으로 눈물을 흘렸던 분들이 대신 증권은 많이 청약한 사람들을 우대해 주는구나 라는 것을 파악했기 때문에 자금을 최대한 활용해서 많이 청약을 하려는 분들이 조금 늘어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가온칩스보다는 자금이 조금 더 유익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넥스트칩에. 그리고 리치보다는 아무래도 스펙에 분산되는 자금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을 거고요. 근데 뒤에서 제가 얘기하겠지만 삼성스펙 6호에 쏠리는 비례자금 규모는 꽤 될 것 같습니다. 리치보다는 아니지만요. 네 그리고 1일차 상황이 꽤 비슷한 세아 메카닉스에는 총 9.1조 원이 유입이 됐었는데요. 세아 메카닉스의 한도가 더 높았거든요. 공구멍과 일정이 겹쳐서 거의 단독 청약이나 다름없었던 부분도 있고요. 이런 걸 고려하면 넥스트칩에는 9조까지는 안 들어올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7.5조에서 8조 정도로 잡았고요. 8조 기준의 비례 경쟁률은 3,787대 1 정도가 됩니다. 제가 7.5조와 8조 중간 정도의 경쟁률을 기준으로 해서 5,4,6입 적용 주식수를 한번 계산해봤어요. 그러면 일반 등급의 최대 한도인 3만조 청약 시 비례 8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비례 경쟁률 3,670대 1 정도라면 3만조 청약자들의 소수점이 8.17로 0.6 미만으로 계산이 됩니다. 가온칩스 때 문제가 최대 한도 청약자들의 소수점이 0.6 이상이었어요. 해당 구간의 청약자 수가 2만 2천명이 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수주를 5,4,6입을 적용하려니 모자라는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3만조 청약자들의 소수점이 0.6 미만이라면 단수주에 대해 5,4,6입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즉 내일 최종 예산 경쟁률에 따른 3만조 청약자의 소수점을 체크하는 게 가장 키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에 따른 우리들의 청약 전략이 변경될 수 있겠습니다. 내일 다시 이 부분 말씀드릴게요. 넘어가서 삼성스펙 6호 상황 보시죠. 삼성증권은 1일차 청약을 저녁 10시까지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스펙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비교를 위해서 16시 기준으로 작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청약 건수는 15,342건이 잡혔습니다. 엄청난 인기예요. 최근 스펙들 중에 이렇게 1일차에 만 건 이상 들어온 게 거의 없거든요. 뒤에서 비교표를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거금도 1,049억 원 정도가 들어왔는데요. 1일차에 1,000억 원을 넘은 건 2022년 들어서 처음이에요. 그만큼 삼성 타이틀을 달고 있는 스펙에 대한 기대가 정말 남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비교해서 보시죠. 22년에 상장한 스펙들의 데이터고요. 보면 첫날에 만 건 이상 유입된 게 신한제 9호 스펙밖에 없었습니다. 눈에 띄는 수치가 맞고요. 첫날 증거금 단연코 많이 들어왔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총 증거금 규모가 1조원 이상인 진구가 딱 두 개 있는데요. 미래에셋 비전 스펙 1호와 IBKS 제17호 스펙이에요. 미래에셋 비전 스펙은 일정이 겹치는 게 없어서 2조 넘게 유입이 됐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삼성 스펙 6호의 1일차 데이터가 미래에셋 비전 스펙의 1호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2조를 넘길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제 영상에 달리는 댓글을 봐도요. 넥스트 측과 스펙의 자금을 배분하거나 스펙에 오히려 더 비중을 두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 좀 반영을 해서 2일차를 예상해봤어요. 청약 건수는 1일차에 만 건 이상 잡힌 신한제 9호 스펙이 2일차에 5배 정도 증가했더라고요. 삼성 스펙 6호도 5배를 잡으면 8만 건 정도가 되는데요. 조금 더 높여잡아서 인기도를 반영해서 9만으로 잡아봤습니다. 아 근데 다른 스펙들은 2일차에 막 6배, 7배, 8배까지도 증가한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 스펙도 그 이상이 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는 없겠습니다. 네 우선 9만 건 기준으로 균등 배정 수량은 6.94주가 돼요. 그래서 스펙의 균등 참여 시 10주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내일 추이를 보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내일 청약 증거금은 앞에서 미래에서 비전 스펙 2조보다 더 유입될 수 있겠다라고 봤기 때문에 2.5조에서 3조까지 좀 넉넉하게 잡아봤습니다. 2.5조 기준으로 2천 대 1이니까요. 이 정도를 우선 생각하고 계시고 내일 다시 체크하도록 할게요. 자 넥스트칩과 삼성 스펙 6호. 제가 계산한 예산 경쟁률을 기준으로 기대 수익금을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삼성 스펙 6호의 온라인 등급 최대 한도인 3만 주를 기준으로 작성했어요. 청약 증거금으로는 6천만 원 되겠고요. 그러면 넥스트칩은 9천 주 청약 가능하고요. 균등은 1주, 비례는 2주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배정 금액은 3만 9천 원 되겠죠? 총 3주에서. 이때 기대 수익률에 따른 기대 수익금을 적어뒀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요. 삼성 스펙 6호 3만 주 청약, 비례 경쟁률 2,200 대 1 기준. 균등은 7주, 비례는 14주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배정 금액은 4만 2천 원이 되겠네요. 총 21주에서. 그러니까 같은 금액으로 청약을 했을 때 제가 예상한 경쟁률 수준이라고 하면 배정 금액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각 종목의 기대 수익률을 과연 얼마로 보고 있느냐에 따라 판단이 나뉘겠죠. 삼성 스펙 6호의 이상 급등, 막 2배, 3배까지도 갈 것이다 라고 보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스펙에 더 비중을 두는 게 맞을 거고요. 그 가능성이 있기는 하겠지만 확률이 크지는 않을 것 같다. 차라리 나는 확실한 수익을 챙기고 싶다 하는 분들은 넥스트 칩에 조금 더 비중을 두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기준점을 잡아두시고 내일 추세를 봐서 제가 말씀드리는 최종 예상 경쟁률에 따라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신증권과 삼성증권 청약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질문 몇 개에 대해서만 간단히 답변 드리고 마칠게요. 우선 대신증권에서 나의 청약 등급은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공모주 청약 취소 화면에서요 청약 주수 옆에 수량을 눌러서 나오는 최대 한도가 3만 주라면 일반 등급이 되겠고요. 6만 주까지가 보인다 그러면 우대 등급이다 라고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불금 자동이체는 공모주 청약 취소 탭에서 자동 대체라는 탭이 또 있어요. 거기에서 대체 입고 계좌와 환불 계좌를 각각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삼성증권이고요. 우선 공모주 청약 메뉴로 들어갔을 때 삼성 기업 인수 목적 6호 일반, 국내 기관, 해외 기관이라고 쓰여진 게 다 보이다 보니까 헷갈리시나 봐요. 이 중에 일반을 눌러서 청약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청약 자격을 확인하는 거는 오른쪽 그림에서 자격 탭 누르시면 돼요. 공모주 청약 메뉴에서 자격 탭 누르시면 되고요. 여기에 일반 자격에 자격 유무 가능이라고 되어 있으면 100%까지 청약이 가능한 거고요. 저처럼 온라인 자격에만 가능이라고 되어 있으면 50%, 3만 주까지만 청약이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네 저는 내일 커뮤니티 게시글을 통해서 경쟁률 추이 같이 체크해 드릴 거고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무엇보다 넥스트 칩 3만 주 청약자들의 소수점이 0.6 이상이 될 것인지 아닐지 체크하는 게 좀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 하시고요. 저만은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